서버이댄스위트! 안녕하세요. NCST입니다. 안녕하세요. R2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KISS 오브 라이프입니다. 서버이댄스위트! 안녕하세요. NCST입니다. 안녕하세요. STAYC입니다. 라이크초! 안녕하세요. 로네노키입니다.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레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MMIX입니다. 에브리먼스위트! 안녕하세요. Y입니다. KRI! 안녕하세요. NCST입니다. MMIX입니다. 저는 Psycheos의 Skater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내 하루가 자아진 공식 같아서 저희 최신 앨범에서 수록곡 중에 Polaroid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이 휴가, 드라이브 할 때 너무 딱 찰떡인 곡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저희는 MMIX의 롤러코스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MMIX의 롤러코스터를 추천드립니다. MMIX의 롤러코스터를 추천드립니다. MMIX의 롤러코스터를 추천드립니다. MMIX의 롤러코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불러서... 휴가 때 하면은... 휴가 때 하면은? 휴가 때 하면은? 아무래도 오늘 앞에 또 청량한 곡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저는 꼽자면... 컴플리트! 아, 맞아요. 컴플리트 좋은 것 같아요. You complete me~~ 네, 많이 들었어요. 오~~ 아무래도 휴가 때니까 시키~~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네. 5, 6, 7, 8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너를 마주친 순간 I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know, let me know. 예!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울품 없지만 I just wanna dance with you 뜨거운 태양 아래 맘이 끌리는 대로 오, 싫어할게요. 아, 저는 또 제가 강릉에 있을 때 또 여름마다 옹심이, 감자 옹심이를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저는 콩국수요. 콩국수! 너무너무 맛있어. 아주 고소하지? 응.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하면 콩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콩국수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수박이 빠질 수 없는데요. 아, 수박 많이 드세요. 저는 화채요. 저는 수박이에요. 저는 삼계탕이에요. 저는 즐겨주제비요. 저 요것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중간에 수파이가 뭐야? 아, 저 아이스크림.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빙수. 수박. 수박. 레몬에이드. 냉면. 망고. 오! 여름에 자주 먹는 것보다는 여름에 꼭 먹길 고대한 거는 저는 중국집에서 파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들기름 냉면 땡모반? 수박주스? 어 수박주스 빙수 생계탕 팥빙 팥빙수야 수박 화채 냉면 냉짬뽕 지진이의 마음 오 마이 갓 여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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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비냉! 오케이 하나 둘 셋 비냉! 사나이는 비냉이죠? 비냉의 육수추가 비냉 물냉! 사나이가 아닌가 봐 비냉! 저도 비냉! 저 물냉 오 예스 뭘 좀 안 해 저도 비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물냉! 물냉 비냉 비냉 오 사실 음식이 옆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맞겠네 비냉 비냉 물는 비냉 물냉 물냉 이거 어려운데요? 물냉 비냉 나도 비냉 비냉 고기엔 비냉 나도 비냉 비냉 물냉입니다 비냉입니다 하나 둘 셋 비냉! 물냉! 물냉! 비냉! 물! 물이 딱 조합이 좋다 나도 먹으면 되겠다 나도 먹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비냉 물냉 물냉할게요 비냉? 여름은 비냉 우선 저희가 이번 가요대전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댄스 브레이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무대 찍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가요대전 썸머에 처음 오게 됐는데 아주 아주 청량하고 예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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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즐기고 오자 이번 여름은 정말 더운데 저희 크래비티와 함께 아주 시원한 청량한 여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원효오프가 또 첫 가요대전 썸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요대전이 처음인 만큼 저희가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썸머 가요대전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쿨하고 핫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테이씨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가요대전 약간 힘나고 되게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저희랑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스오브라이프가 썸머 핫그러진 만큼 저희가 핫하게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그리고 사랑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요대전 썸머는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클락션으로 컴백한 만큼 정말 가요대전 썸머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 갈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여름에 이렇게 컴백을 해가지고 또 썸머 가요대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또 우리 시즈니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함께 즐겨주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Let's get it 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라이트업 원효력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트레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시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 시즈니 여러분 정말 멋지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자와의 기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mains 크래비티 알님도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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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票 於 넷 그 نت